정부가 인수합병 시장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등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세제지원과 함께 필요한 인수합병 정보를 공유하고 건전한 M&A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M&A 시장 정보를 필요한 기업에 연계하는 중계기관, 이른바 인포마켓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3.1회교법인 등 중기청이 지정한 중계기관 4국과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코트라 등 다른 공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앞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술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초기 벤처기업의 인수자로 중견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구분하지는 않고 M&A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주식기관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M&A가 일어났을 때 세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볼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인수합병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벤처기업과 중견 대기업들의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는 한편 사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자금순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업한 기업들의 성공적인 퇴출 이런 차원에서 M&A가 중요한 거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혁신 역량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혁신 역량을 어떻게 보충하냐면 지금 새롭게 생겨나는 기술 중심의 창업기업의 창업 아이디어, 기술 아이디어를 M&A를 통해서 중위청이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M&A 컨퍼런스. 벤처캐피탈, 회계법인, M&A 컨설팅 사업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여러가지 아까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양지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재생산까지 또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기반이 되지 않느냐 구글이나 시스코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M&A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M&A 노력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해 그리고 초기 벤처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집니다. 한국경제TV 김호성입니다.